네 우리 방송에 함께 하시는 분들 부탁이 있는데요 대양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253개 선거구 전부 다 중요합니다. 전국에 아시는 분들 전부 연락해가지고 투표를 꼭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?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? 안 그래도 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원상복구하겠다고 합니다. 이번 총선에 자기들이 이겨서. 근데 그뿐이겠어요.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다 무너지고 있다. 다시 독재국가로 회개하고 있다고 지금 선진국들이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? 그 어느 나라에서 있더라. 이번 총선 정말로 중요하니까요. 아는 분들 다 최대한 연락해서 꼭 투표하도록. 꼭 이 정말 경제 폭망시킨 윤석열 정권 심판하도록 해주십시오.